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인입니다. 오늘 아내의 생일이어서 아내 몰래 신사임당 장미꽃 백성이를 준비해놨어요. 사실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데 어쩔 수 없이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아무리 바빠도 아내의 생일, 기념일 이런 것들은 잘 챙겨야지만 일도 더 잘하실 수 있고 더 행복하실 수 있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저한테 하는 한 말도 들었고 남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잡은 고기한테 왜 잘해줘요? 아내한테 왜 잘해줘냐 이거죠.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. 더 잘해줘야지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 안타까운데 일단 이런 얘기 잡은 고기한테 전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세대들 40년대생 50년대생 이런 분들까지는 제가 그나마 이해하려고 합니다. 뭘 이해하려고 하냐면 자기 아내한테 마누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그나마 세대가 달랐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계 같은 걸 이해할 거는 같아요. 하지만 최소한 70년대생들 정도부터는 제발 좀 마누라라는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마누라라는 표현이 뭐 어때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 마누라랑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여왕님 공주님하고 산다 이렇게 계속 자기 추면을 해요. 나는 공주님하고 산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왕님 대우를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여왕님 대우를 해주면 저한테 당연히 아내가 황제 폐하 대우를 해줘요. 그래서 아니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거가 더 큰다고 보는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가 선택한 여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 마누라라는 표현을 받아야 되는지 나이가 저랑 더 이하인 남자분들은 마누라라는 표현 자체를 좀 빼버리고 아내 최소한 아니면 뭐 여왕님 이런 식으로 솔직히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. 여왕님이라고 자주 부르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부를 때 있죠.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왕님이라는 표현을 주인공이 아내한테 자주 씁니다. 그래서 여왕님 대우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황제 폐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. 또 한 가지 좀 죄송한 걸 말씀드리자면 뭐 좀 이따 아내를 만나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? 퇴근한다 이런 표현은 그때 의연한 거예요. 퇴근한다가 아니라 아침에 봤지만 몇 시간 동안 못 보고 있었던 아내를 좀 뭔가 달라져 있을 그 아내를 만나러 간다. 내 아내를 만나러 가고 내 아들을 만나러 간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설레고 행복하고 더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.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또 결혼 생활 잘 하시려면 자꾸 상대한테 뭐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내, 내 남편한테 뭘 더 주려고 하세요. 보통 싸우는 이유들 보면 나는 한 100% 중에서 30%만 어떻게 주고 70%를 배우자한테 받으려고 했고 그런데 그런 마음 심포가 남편, 아내 둘 다 같다면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. 실제로는 30%밖에 못 받는 거니까 원래는 70% 받으려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내가 내 아내 위해서 내가 내 남편 위해서 좀 더 잘해줘야겠다. 내가 좀 뭔가 더 도움이 되는 남편이 돼야지 내가 더 도움이 되는 아내가 돼야지 내가 더 이 사람 위해서 더 주워야겠다.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서로 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서로 행복감 느끼면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. 요즘 매번 너무 바빠서 그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완전히 하루는 좀 비어서 더 아내하고 아이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. 여러분도 항상 힘내시고 가정에 더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합니다. 그래도 항상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십시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